응 근데 강정배우는 처음이시죠? 네 어떠세요? 너무 떨려요 뭐가 이렇게 떨려요? 모르겠어요 왜 너무 떨려요 그냥 카메라만 봐주세요 어 진짜요? 카메라 앞에 그렇게 많이 서시면서 그러니까 연기할 때는 다른가? 아니 이런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래 맞아 연기도 잘하시고 사실 요즘은 외모 칭찬도 별로 안 한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비주얼을 갖고 계시고 근데 오셔서 말도 막 청산예수처럼 막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아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요